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고 후보자 토론회가 CNB 영등포 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기조연설,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공약 발표를 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현역 의원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고갑 선거구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우 후보는 변화와 발전을, 안규백 후보는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동대문갑은 이렇게 발전 속도가 느리냐, 왜 이웃 지역보다 정체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좀 변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군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의 지방권력이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랬고, 이것은 정치인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조건의 무능과 독서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이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믿음, 동특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정권을 심판하고 소중하게 쌓아올린 동대문 발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질문과 관련해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정권 직권 2년이 지났다며 언제까지 전정부 탓을 할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호 후보께서 조금 전에 모든 경제의 탓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윤석열 정권 직권이 2년이 지났습니다. 화대 외교로 중로를 덕으로 돌려서 서민들의 삶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김용호 후보는 전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몇 번 바꿨죠? 그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땜질 식으로 여러 번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폭등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올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풀었습니다. 파퓰리즘 정책을 너무나 손쉽게 썼습니다. 지역 현안인 GTX 비노선 환기구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김용호 후보는 안규백 후보가 왜 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는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GTX 노선 검토를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시켜 온 우리 국회의원께서 왜 환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는지 언제 알게 되셨는지 이에 안규백 후보는 행정 간에 이뤄진 일로서 국회에는 보고된 바 없다며 환기구를 원한 대로 되돌리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간에 이뤄진 일입니다. 공단과 동대문구청 간에 서로 간의 회의를 공유했고 국회에는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공문까지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원한 대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공단과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엔 김영우 후보는 지상철도 지하와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유치,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전면 시행 등을 안규백 후보는 동부 간선도로 지하와 분당선 증편, 청량역 광역환승센터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동대문구 을 토론회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역시 김경진 후보는 현역 심판을, 장경태 후보는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이번에는 저 김경진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공영훈 후보 사례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어땠습니까? 세수 펑크 56조, 무역수지 세계 200위, 북한도 100위입니다. 사과값 만원, 파 한 뿌리에 875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월 10일 국민들께서 정친들에게 책임을, 정권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출산 문제 공통질문과 관련해서 김경진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출산율이 1명을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에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남녀 갈라치기의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까지는 출산율이 1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첫 해에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0.72까지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게 일부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남녀... 이에 대해 장경태 후보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일명 이대남 용어로 남녀를 갈라치기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살다 살다 문재인 정부가 남녀를 갈라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이대남이다 어쩐다 해서 정말 청년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예산도 줄이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더니 이렇게 핑계도 참 가관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생에 관련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 장경태 후보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이 뭡니까 2년 전에 0.84 정도 0.64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0.2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상당히 급격한 하락인데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급격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떨어지고 있는 김경진 후보는 영하수당 지급, 늘봄학교 등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올해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영세 아이들 지금 부모수당 그러니까 영하수당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늘봄학교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지역 현안인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장경태, 김경진 후보 모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김경진 후보는 주요 전철역 마을버스 연계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음학교로 고등학교 신설 등의 공약을 장경태 후보는 1호선 경리중안선 숲길 조성 자율주행 순환버스 도입 답심리 카페거리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뜨거웠던 동대문구 후보자 토론회는 4월 3일 저녁 8시 CNB 지역채널 1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노준영입니다.